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고1, 9월 모의고사를 마무리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격려와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시험 보느라. 뭐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 시간 내에 풀었다는 것 이런 것에 좀 의의를 두자고요. 알겠죠? 그것만 해도 반은 성공이니까 안 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등급컷을 좀 보니까 역시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등급컷은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이 아마도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신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9월 모의고사 준비를 넉넉하지 못해 준비하는 기간을 넉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넉넉하게 잡지 못한 거지. 그래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사실 난이도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난이도라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마지막 30번이나 이런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 이런 건 이제 고학년 되면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정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더라도 언제 한 번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내신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준비를 하고 내신처럼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으면 그렇게 막 지금 나온 등급컷처럼 어렵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시험은 끝났으니까 선생님은 거기에 맞춰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이제 9월 해설 강의를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를 맡게 되어서 앞쪽 해설 강의를 진행하니까 혹시 틀리면 안 되거든 앞쪽 번호는 틀리면 절대 안 돼요. 틀린 게 있다면 바로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알겠죠? 가봅시다. 둘을 더해달라는 거죠? 그만 볼 수 있어요. 더하면 2x제곱이고요. 더하면 2y제곱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 거 더하면 사라지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눈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2번 이것도 더샘 눈으로 계산 가능해요. 숫자 더하면 4 4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그리고 i쪽 더하면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항등식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죠? 전개해도 돼 2x제곱 아니, 아니요. sorry. x제곱 멍충아 x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서 x가 나오고 2x가 나오니까 3x에서 너는 3x 상수항만 보자고 상수항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 빼는 거니까 이것의 정답은 3 빼기 2에서 1 괜찮아요. next oa와 ob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똑같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없애자. 너가 똑같으면 제곱도 똑같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면 5, 0 그러니까 0, 0과 5, 마이너스 5 점 사이의 거리 하시면 2루트 아 5루트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sorry. sorry. 제곱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원점과 원점과 저 사이의 거리를 하시면 되니까 빼고 제곱하면 25가 되고 빼고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가. 여기서 여기 빼고 제곱하는 거니까 1이고요. 빼고 제곱하시면 되니까 a의 얼마?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9 나올 테니까 a는 7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공식 한 번 딱 쓰면 될 거고 이것도 공식이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4, 0이고 b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5, 3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거든. 2대 1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공식 쓰셔도 괜찮은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율 관계가 좀 괜찮으면 이건 비율로 풀어가도 괜찮아요. 즉 이 내분점에 x좌표랑 내분점에 y좌표가 있을 텐데 내분점에 x좌표만 딱 쳐다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5잖아요. 그럼 이것도 x좌표끼리 2대 1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9죠. 9. 그럼 9를 2대 1로 쪼개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겠구나. 이렇게 실제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하셔서 결국 여기 있는 점에 x좌표는 5라는 x좌표에서 3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6이라는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분점에 x좌표는 2. 내분점에 y좌표는요 선생님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 3 이쪽 a에 해당하는 y좌표가 0 그럼 정확하게 이 길이가 3이걸랑 그죠? 길이가 3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2대 1로 쪼개고 있다고 여기가 1, 여기가 2 그치? 정확하게 길이가 3이니까 2대 1로 쪼개질 거고 그러면 0에서 2만큼 올라가면 내분점에 y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래서 2, 2가 우리 내분점의 좌표다라고 푸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식 써서 풀었을 텐데 이거 비율관계 좀 잘 활용하면 그래도 금방 정답이 나오는 녀석이니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넘어갑니다.